침입자는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고요. 25년 전에 실종됐던 동생이 어느 날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. 얼마 전에 제 여동생 찾아주셨었죠. 보지 못했던 김유현 씨의 모습을 찾아내 보고 싶었고요. 굉장히 많은 재료를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기대 이상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친구의 그런 현장에서의 집중하는 방식이나 연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얘기를 하면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그 열정, 연기에 대한 집중도 굉장히 많이 긴받았었던 것 같아요. 미쳤어? 무서웠어요. 침입자 같았어요. 정말로 훌륭한 배우고요. 현장에서는 순발력이 좋고 이해력이 빠르고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가족이 되어버린 느낌일 것 같더라고요. 2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만만치 않은 시간이더라고요. 거의 남남 같을 것 같더라고요. 유진의 입장에서는 이빠라고 생각하는 서진이 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잘하려고 하는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서진이 조금은 침입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. 가족이라는 이름에 낯선 사람? 갑자기 등장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무섭고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독님이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셨어요. 스토리라인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영화를 시작한 지 19년 만에 데뷔를 하게 된 거거든요. 그 19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영화를 그만두거나 쉰 적이 없었고들 무엇인가를 쓰고 만들고 기획을 해왔었습니다. 그 끝에 이렇게 작품을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작품의 톤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. 일상적인 소재를 데뷔 실러 정르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두 배우의 유력한 연기 반심을 내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. 3월에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당심하지 마세요. 누구든 찾아뵙겠습니다.